학교 다녀? 네, 대학교 근데 이거 점 보러 왔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수업 없어서 수업 없어서? 혼난다 나이 알았으면 안 봐줬어 사실은 왜냐면 지금 이 나이에는 무엇이든지 가능성이 열려있거든 그리고 엄마가 점을 보러 와야지 이제 대학생이 이거 보면 뭐하겠어 답답이 하겠지? 호기심이 왔을거야 네, 맞아요 무슨 전공하고 있어? 카지노 전공 카지노 딜러 그러면 이제 호텔 그쪽 호텔 무슨 과야? 호텔과? 아니요 그냥 카지노 과 네, 호텔 카지노 과 카지노 과 내가 관광 전공했거든 그치? 근데 우리 아이는 이거를 풀어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좀 고민되지 이게 조금 흥미가 좀 떨어졌고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생각 하고 계시지 맘에 드는 직업은 아닌가 어 이제 성 이제 성적에 맞추어서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그냥 얼떨결에 지금 선택을 좀 했거든 그리고 본인 자체가 끼가 조금 많고 영맛살이 좀 있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신나게 노시고 다니시네 네 공부에는 수업만 까딱까딱 왔다 갔다 갔다 하지 레포트 제출하고 시험 기간에 잠깐 짧아가게 공부를 하고 땡인 아이 중에 하나네 그치? 자,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줬구나 이거를 풀어먹을 수 있는 직업으로 이거를 승화를 시킬 연결고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면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를 꺾어놓는 게 되겠지? 그치? 참 어렵다 그래서 점사를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 그치? 열려있기 때문에 꼭 전공을 그쪽으로 풀어먹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서비스업이잖아 자, 그러면 호텔과나 예 무슨 항공과나 그 다음에 관광과는 사람을 응대하는 직업이 중의 하나지 그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뭐야 서비스인데 그치? 그게 모토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또 따라 들어? 친절? 미소? 친절, 미소 그건 당연하지 그 다음에 뭐야 해외가 열려있어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군데 국한돼서 카지노로만 뚫지 마르시고 지금 내가 전공은 지금 2학년이세요? 네,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잖아 그러면 편입을 한번 다른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 왜냐 내가 그 나이 때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했잖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본인은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여기를 나와서 바로 그렇지만 거기에서 2년을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것과 4년 대회에서 나와서 4년을 있는 것 같고는 차이가 조금 지죠 그치? 배우는 퀄리티는 다르단 말이야 깊이도 다르고 그치?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조금 더 이어가는 건 어떠냐 아이야 이제 노는 것도 지겨울 정도로 놀았고 학교 지각할 정도로 그 전날도 놀고 학교 가는 게 너거든 새벽까지 부모는 너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벼락치기 시험 보고 벼락치기 공부해서 지금 성적 낸 거거든 성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수업하는 게 거의 실무 위주일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설배웠다 그러니 나가서 네가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 일단은 그 다음에 대우가 조금 틀려질 거다 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무 쪽으로는 설배웠는 상태에서 여기에가 내장돼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가서 멘탈이 무너지고 현타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다음에 연봉이 급여가 너무 저조해서 네가 고민을 해서 하다가 도중 하차 할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편입을 조금 준비 지금 초잖아 그러면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얼마든지 많거든요 아닌가요? 있죠 열려 있거든 그래서 편입을 조금 권유하고 싶고 그냥 편히 살다가 편히 편히 가는 인생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지장이 옵니다 근데 가능성은 아이가 있거든 열려 있거든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아이인데 그게 안 한 거거든 왜? 진짜요? 주변이 그래 놀자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어? 그러니까 지금 너아를 여기다가 놓지 말고 여기다 끌어올리는 거는 너의 몫인 거 같아 어? 네 그치? 어? 그래서 물론 카지노를 전공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장성이 좁아 아 음 좁아 그 다음에 지금 호텔이나 어? 항공이나 에? 관광이나 네 다 열려있어 어? 여기도 다 열려있다고 네가 지금 배운 곳에서 조금만 틀고 조금만 저기하고 회화만 되고 어? 자격증만 조금 음? 대면은 음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있거든 음 음 그러니까 호텔에서 있는 자격증 음? 네 근데 이 관광에서 있는 자격증은 내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거지 우리 뭐 한식조리사 막 이런 거 있지 뭐 문화유산 뭐 이런 거 다 있어 다 그 공부를 다 한 거야 4년 동안 음 어? 근데 봐봐라 이거를 풀어먹어 내가 풀어먹었을 수도 있어 강사도 했고 말로 벌어먹었고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사람 항상 응대하고 살았고 그치? 기업에도 가서 강연도 하고 이런 거는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밑바탕이 깔려 있었던 게 뭐야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 기본으로 그치? 네? 근데 너가 하는 직업에서는 뭐였냐 회화가 돼 근데 내가 회화가 안 됐어 늦공부를 해서 기초실력이 딸렸던 거야 네? 어떤 얘기인지 알지 네 근데 너는 지금 가능성이 열려있단 말이야 어? 2년만 투자해 볼래? 올해 내년 내후년 4년 3년만 근데 뭔가 고민되는 게 응 그 전에는 미용을 한 3년을 했거든요 응 그니까 내 말이 그렇잖아 너는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어? 어? 미용을 해도 끈기가 있어야지 미용을 끝까지 승산이 있거든 너는 역맛살이 있어서 못해요 진짜요?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해 맞긴 해요 이해했지 네 인생은 사람은 에? 어떻게 내가 생각을 갖느냐 해서 여기서 요만큼만 해도 변하는 거거든 음 그치 나도 역시 그랬고 조력자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새겨듣느냐 새겨듣지 않고 버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지드란 얘기야 이해했지 네 네 나는 대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 저도요 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음 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이야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간 거야 맞지 혼자 복학으로 이해했지 네 예? 사는데로 졸업하기까지 일하면서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쵸 그치 근데 뭐를 그때 잡아줬던 사람이 누구일 거 같아 뭐니? 아니 내 주변에는 이런 조력을 해 주는 한 발 한 발씩 툭툭 던져주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거야 음 그 말을 뭐로 여기로 받아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고뇌해 봤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 4년을 졸업할 때 실무에서 호텔에서 교수님이 나오셨어 어? 2년 1년 정도 가르치셨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야 공부를 좀 더 해 볼래 넌 너무 아깝다 이 한마디에 4년을 한 거야 진짜요? 어 이해했지? 네 근데 버릴 게 마음으로 배우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가장 뜨거워야 될 때야 지금이 이거는 신점을 떠나서야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나가는 삶제야 한마디로 네 많이 흔들릴 거야 그렇지만 목표를 정해 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같이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는 동안 정말 수업도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뭐하고 막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놀았던 아이가 네 대학 4년의 끄트머리에 깨달은 거야 뭐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 근데 걔가 키워드가 뭐가 있었냐면 회화를 했다고 인물은 돼 그치? 네 관광과나 호텔 경영업과 너희 카지노과의 특징이 뭐야 인물이 괜찮은 애들이 많이 와 이게 돼야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치? 실력만 가지고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거기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스튜디오스 어 맨날 수업에 한 10분 20분 늦었던 아이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 마음먹기 달랐어 그러니까 지금 어때 우리 아이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이해했지? 네 어 할 수 있어 없어 나랑 약속해야 돼 이해했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 편입을 조금 준비해서 어? 조금 더 공부를 연장해서 해야만 조금 되면 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지금 너무 아깝잖아 이 청춘이 인물이 어? 아이야 네가 눈이 크고 막 쌍꺼풀이 지고 이목구비가 막 크 막 이런 상은 아니야 얼굴은 근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이쁜 얼굴이야 손을 하나도 안 들 데가 없어 그치? 네가 생각해도 그 생각 안 돼? 너는 콤플렉스겠지? 그쵸 그치? 쌍꺼풀도 울지마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너무 이쁜 얼굴이야 감사합니다 이해 있어? 네 어디 고칠 데가 하나도 없어 거기에다가 딱 머리 올려가지고 스튜디오스 멋지게 하면 되잖아 진짜요? 그럼 우리가 왜 대한항공 뭐야 우리 뭐지? 대한항공은 또 뭐이니? 아시아 막 이런 항공만 생각하지? 어? 얼마든지 많은데 맞아요 그치? 에? 아니야? 맞죠 생각만 받고 아야 너무 이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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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다 성형해가지고 다 어? 막 젊은 애들도 막 보톡스 맞고 막 코 수술하고 눈 까고 맞아요 막 여부 또 깎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얼굴보다 나는 그런 얼굴보다 그냥 순수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거에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응? 감사합니다 어? 어? 지금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치? 네 젊음을 믿고 너를 믿어봐 어? 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못한다고 하지 말고 너희 엄마 아빠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시거든 어? 그건 너도 알잖아 어? 그래서 조금 힘 덜 드리려고 네가 지금 이 학교를 조금 택했어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2년을 더 고생하신다고 해도 어? 어? 괜찮아 너 인생이 바뀐다며 그치? 네? 정말 맨날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막 껄렁껄렁 하던 애기가 너무 멋있는 가이드가 돼 있는 거야 어? 어? 그치? 네 너무 멋있잖아 그쵸 어? 그치? 네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그치? 맞아 할 수 있다 전문대만 나와도 어? 2년째만 나와도 가이드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과정이 힘들어 그 과정 있잖아 밑에서부터 닦아 올라가는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 소양 그치? 네 뭐야 흐름을 알아야 되고 역사 공부 그치? 문화를 알아야 하고 그치? 사람을 아울러 줄 알아야 되고 이거가 돼야지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거는 너와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 그치? 네 꽃은 지금 당장 피지 않아도 돼 맞아요 어 언젠가는 피어 어? 네 피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파이팅 울지 말고 네 그래서 영어 공부만 좀 하자 네 알았지? 토익 점수 깡이잖아 네 완전 깡이요 그치? 어 잘 돼서 찾아와라 네 그리고 혹시 연애는 그거 한 번만 연애 지금 하실 때가 아니고요 연애 하셔도 응? 연애 하셔도 지금 무방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곤방곤방 헤어질 건데 끝나긴 했어요 네 며칠 전에 어 금방금방 끝난다고 응? 1년을 사귀었대 2년을 사귀었대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응 첫사랑 어? 어차피 첫사랑은 실패하라고 첫사랑이야 이해했지? 네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울지마 네 어 지금 지나가는 지나가는 길목이야 네 오래 마음만 잡음 잡고 편입해놓고 나면 또 귀를 열려 이해했지? 영어공부만 좀 하자 네 집중 응 그건 금방 따라갈 수 있대 똑똑해서 그래 화이팅